북한과의 관계 악화 속 평화통일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이들은 경제적 지원과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는데요. 6.15, 14공동선언 등 협약의 이행 역시 반드시 필요한 점이란 것을 강조했습니다.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북한의 위성발사로 긴장이 지속되며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. 지난달 31일 정찰위성발사에 실패한 북한은 언제든지 추가발사를 할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. 한미 북핵대표와 유엔 안보리는 이에 북한의 자금줄을 끊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며 강경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. 지난 12일 깊어져가는 남북갈등을 풀고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재현을 위해 4명의 전직 통일부 장관이 모였습니다. 정세현, 정동영, 이종석, 이재정 등 이날 모인 전 장관들은 먼저 현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을 진단했습니다. 이들은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리력만을 앞세운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평화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정세현 전 장관은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 펼쳤던 경제적 지원책인 햇볕정책을 강조했습니다. 북한 지원을 통해 정부 간 신뢰를 쌓는다면 통일을 향한 발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이 분단된 국가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서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도록 그 틀을 짜는 것밖에 없습니다. 그게 햇볕정책입니다. 전 장관들은 경제 지원의 한 방안으로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또한 한반도가 경제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의 경제적 여건에 큰 도움을 준다면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이룰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. 이 자리에선 6.15, 14 남북공동선언 등 북한과 맺은 협약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. 특히 남북관계 개선에 시금석 역할을 한 2000년의 6.15 남북공동선언으로 돌아가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제까지 있었던 남북 간의 수많은 합의사항, 약속, 선언, 국제사회로부터의 공감대를 받으면서 만들어냈던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한 사실 어쩌면 깊은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. 4명의 전직 장관은 현 정부가 외교의 원칙과 철학을 세워 민족의 통일과 이익이 우선시된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.